물이 어떤 물이 올라오겠지? 부지어 입이 나왔습니다 여기 떠날 수가 없어요 날씨가 좋군요 날씨가 좋군요 여기도 온 곳에 오르떡 날씨는 정말 맛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맛있을 것 같다 여기도 아침에 왔습니다 여기 국가리 피고 치킨 먹으면 정말 맛있다 오늘 아저씨가 너무 레전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정글이다. 정글이야 정글. 가봐. 여기 아닐까? 아니, 이쁜데? 여기 올라올 것 같아. 지금 되게 도구만 있지 않고 뿔같이 있다. 자연같이 말로 있다. 여기 안에 병기포처럼 있고 위탈이 이어져 있어. 희자발처럼. 되게 신기하다. 여기 우리 발견했다. 서울숲에 이런 골목이 있을지 몰랐어. 여기 딱 침 있어. 되게 창피하다. 엄청 시끄럽다. 까마귀처럼. 아빠, 저기 우리 다리 해볼까? 응, 그랬어. 어린이만 이용 가능하다. 아, 그러네. 에이. 기다려 보려고 했지만. 한 명씩 하래. 7세 이상. 아, 저기 서. 서울숲을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서 곳곳을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저기 분수대도 있어서 분수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도구동성 문화스토리. 이게 무럭개 처럼 다 슬슬 떨어진다. 유명한 유해. 귀여워. 유명한 유해. 맨날 빠진 기억이 나요 늑지게처럼 뭔가 모르고 발 밟으면 쏙 들어가는데 저거 뭐야? 물 기르는 거다 물이 어떻게 위로 올라오는 거지? 아 돌기만 하고 올라오는 구조인 거구나 신기하다 여기도 있고 저 멀리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? 지금 소금쟁이가 엄청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소금쟁이가 정말 많습니다 원래 비 오고 난다함이 되게 많잖아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소금쟁이 가라앉히기 놀이한다고 물로 계속 위에다 뿌리고 막 장난쳤었는데 오 귀엽다 가시기, 고기, 그리고 또 두꺼운 문항에 오 귀엽다 2인분 오늘의 나라의 강아지 오 distinction 다 돌고있어 너도 나도 돌고있어 다 돌고있어 다 돌고있어 다 돌고있어 다 돌고있어 다 돌고있어 다 돌고있어 와 꽃을 뭘 시원하네 어? 치객차 같아요 여기 뭐가있지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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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어 야 어H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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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 계속해서 중년에 둘 중 둘 중 둘 중 둘 중 둘 중 둘 중 둘 중 항상 넌 지난번에 간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대비들있어 뭐 갈비가 달려있어 너무 재밌어 먹었을 때 걸리지마 고기 오늘은 한 명을 쌀쌀하게 뱉어 한 명을 쌀쌀해서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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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고기 iques 음 오 오 오 으 으 으 으 갈려 달그라 여기 한 명 가보자 여기 한 명 가보자 여기가 다 같이 마시면 다 atenção 여기가 딱... 빨리 가고 싶어 한 번 더 같이 마실건데 이렇게 반찬도 먹다가 이곳을 못 먹으면 과연 정말 맛있게 본다 여기가 너무 맛있어 되게 휑하다 생각보다 너무 덥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이스 하는 장르기장이에요 장르기장으로 가야 되겠지? 밥을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설탕장 먹고 가면 먹으러 가죠 같이 갈아버렸어요 이제는 한 손에 감수하러 가고 와면 또 다른 탈탈이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 가고싶은 다음 수상하십니까? 나도 너무 좋지 않네 아 너무 고췄 아 너무 고췄 아 너무 고췄 아, 여유로운 것 같아요. 하이킵을 맞춘서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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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너무 예쁘다 와 아 잘했다 저녁에 가면 촬영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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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고추장 소스에 따른 게다가 저는 고추장 소스에 넣어서 고추장 소스에 넣어 먹으면 좋았어요 그리고 고추장 소스에 넣어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베이컨 너무 맛있다 잘 먹었잖아 맛있게 먹어졌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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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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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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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엄청 맛나 맛나 집은 갑자기 비가 오스샵해서 언니는 이럴 건가 비가 오까 하겠지 드가 않네요 너무 맛있어 똥아리도 등장 맥주도 등장 저희는 지금 몇 장째죠? 5장 저희 지금 맥주 5장 째입니다 5장이면 2500원 2500원?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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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상담산 Seal 오늘 만산복이 너무 맛있어 애플에서 데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아직도 저는 6월 1일 술 먹고 있어요 머리가 갑자기 밤이 됐어요!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 저희가 먹고 있는 맥주는 현재 9병 9장 9장입니다 여기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웨이팅을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갈 수 없어요 수익이 더 난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 플레니엄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플레니엄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더 나은 게가 됐어요 우리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 왔어요 발을 다 먹지 못했어요 자기가 건강하게 간식을 하고 다 먹기 다 먹기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으면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으러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